네, 그럼 이제 쓰시오! 아, 문자 쓰시면 말씀입니다. 자, 173쪽입니다. 이제 나는 형성된 법들과 그 조건이 되는 법들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분석을 적절하게 선하려 자, 우리 이제 범준을 먼저 밝히고 있죠? 형성된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열반은 제외됩니다. 되죠? 형성된 법은 위법이죠, 그죠? 그래서 열반 제외한 형성된 법들과 그 조건이 되는 법들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분석을 적절하게 선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성된 법들이었습니다. 형성된 법들이란 조건따라 생긴법을 얻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따라 생긴법 저는 이거를 앞으로 상호정망이 나오면 항상 A, B, C로 표현합니다. A, B, C A는 뭡니까? 조건따라 생긴법입니다. B는 뭡니까? 조건따라 생긴법입니다. C는 뭡니까? 이 조건에 개입된 힘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성된 법은 우리 해설에서는 이런 다 주소들을 보고한 겁니다. 조건따라 생긴법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조건되는 법들 조건되는 법은 당연히 조건이겠죠, 그죠? 조건이란 다른 법들이 일어나거나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조건이 작용하면 그것과 관련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법들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들은 존속하도록 지탱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들 뿐만 아니라 열관과 개념들도 이 조건 짓는 법들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죠? 조건 짓는 법에는 열관들이 물론 쭉 해당하면 열관은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개념적인 것은 조건 짓는 법에 포함된다. 그죠? 주로 우리 대상은 대부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이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지 이것은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들 사이 즉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24가지 조건 짓는 힘을 뜻한다. 그죠?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짓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172차 쪽입니다. 조건의 길라자면 1. 연결의 방법과 2. 상호의존의 방법 두 가지이다. 그 중에서 연결의 방법은 그 조건 짓는 법의 성질을 의지하여 다른 어떤 성질이 단지 드러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상호의존 관계의 방법은 조건들의 효능과 관련하여 선한다. 스승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조건들의 효능이 뭐겠어요? 힘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대에 특히 바라마타 뒷바니 같은 있잖아요. 우리 네티 사이도 같은 분들은 여기서 효능은 바로 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삭제를 해서 힘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좀 후대에 있잖아요. 우리 네티 사이도 같은 분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정말로 저거 만나면 뵙지도 않은데 그분이 남긴 글들 있잖아요. 빨래를 데리고 보면 통찰력이나 지혜가 저는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능은 힘을 이야기한다. 연기의 방법 해설에 보면 연기의 방법을 했죠. 그래서 청진도를 쫙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조건이 있는 법과 성질을 의지하여 다른 어떤 성질이 단지 드러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쪽입니다. 사실적이죠? 이 특이한 합성어는 초경에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라는 연기의 대여 원칙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게죠? 빨라산 빛빛빛이 랜드사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와 B의 상호관계를 드러낼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이동 관계가 오면 나타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개의 조건 중에서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드러내면 우리는 덩무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찰라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후찰라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구는 완전 불합입니다. 그렇죠? 정찰라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땡 하면 뭡니까? 죽으면 끝나지요. 법이 찰라의 존재로 일어내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철학에서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리스도 철학에서 이대학 이론 인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항상 지구관도는 뭡니까? 영원한 거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대학은 영원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요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죠?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개하고 제일 수상이고 제일 나쁘고 제일 나쁘고 제일 지지고 제일 나쁜게 뭐냐? 순간적인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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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뭡니까? 법은 찰라의 존재 이것은 뭡니까? 죽이놈들 이것은 쌍놈들이 하는거죠. 경사도 말하는 쌍놈이요. 상놈이요. 상놈. 맞죠? 불교해서는 뭡니까? 모든 법은 열반죄 모든 육법은 찰라의 존재라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상놈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불교해서는 뭡니까? 이 찰라는 상속한다고 그러죠? 찰라생 찰라멸을 거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찰라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후찰라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후찰라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찰라생 찰라멸을 거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찰라의 법과 후찰라의 법은 막강한 힘 굉장한 힘이 개입이 됩니다. 왜냐면 거부할 수 없이 바로 일어나니까 바로 일어나니까 등관련합니다. 그죠? 틈없이 뒷다른다. 맞죠? 앞찰라의 마음하고 뒤찰라의 마음이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합니다. 죽었다. 그죠?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찰라생 찰라멸을 거둡한다는데 A라는 앞찰라의 법과 뒤찰라의 법에는 좀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이 개입된다. 그럼 이 조건은 힘이 없어야 되겠어요? 힘이 없어야 되겠어요? 막강한 힘이 되겠죠? 이 힘이 뭡니까? 조금 더 상실된 법은 뭡니까? 앞찰라 막힐는데 물론 이 힘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 불교에서는 끝나는게 아니죠? 열만을 체험하지 못하는 바로 또 뭡니까? 틈없이 재생인결식이 연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앞에서 그죠? 우리 4장 5장에서 마음은 찰라생 찰라멸을 거둡한다. 그죠? 존재지속심이 연속해서 흐른다.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앞찰라의 마음과 뒤찰라의 마음은 뭡니까? 그 후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레드사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효능을 A랑 두 사이에 개입하는 그 효능을 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드사이도 또래 좀 된다. 그죠? 하나하나 설명하는 친구 보면 굉장한 예지와 통찰지를 갈 수 있는 분입니다. 됐죠? 무조건 처음 생각만 한번 음료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24가지가 가지는 이 힘으로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모든 원리를 설명해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의존 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바타나를 상호의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바타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호의존 관계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177쪽 제니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호의존 관계의 방극이라는 것은 논장의 마지막 바타나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 바타나입니다. 우리 논장 칠롱한테 맨 마지막 바타나입니다. 그래서 상호의존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과 그들의 일어나는 구조만을 다두는 연기의 방극과는 대조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의 방극은 그 조건 짓는 힘까지 지급한다. 대조입니다. A, B, C까지 지급하고 힘까지 대기 된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생하고 성취시키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이라는 것은 178죽 재료입니다. 마치 고추의 매운 맛은 고추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고추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다. 그와 같이 조건 짓는 힘은 조건 짓는 법들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이 법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조건 짓는 법은 그들의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그들로 하여금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을 인하게 되죠. 그죠. 정찰라의 마음은 후찰라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마땅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찰라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짓는 힘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신이 가진 힘이다 이러면 되겠지요. 불교는 그래야 하지 않으니요. 그래야 하지 않으니요. 그래서 법이 가진 조건 짓는 법이 가진 힘이라고 이렇게 레드사이도는 설명합니다. 조건들의 효능과 관련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효능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랬습니다. 그래서 178 제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의 확립을 조건의 특이한 힘 즉 조건의 효능으로 해석해서 레드사이도는 이 단어를 조건의 특이한 힘 즉 그들의 다양한 효능으로 설명하면서 조건의 힘으로 정착시켰다. 그래서 아래 참조할 이렇게 했습니다. 서성들은 두방법으로 혼합하여 설란다. 두방법은 뭡니까? 연기의 방법과 상호의종 관계의 방법입니다. 이미 이것을 설명한 것처럼 청정도는 제 10장에서는 24가지 상호의종 관계는 12가지 각 도서들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청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8장 조건의 길라잡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뭡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2연기의 방법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24가지 조건의 방법 연기의 방법은 뭡니까? 조건이 있는 법과 조건이 따로 생긴 법만을 언급합니다. 됐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우리 상호의종 관계는 24가지 상호의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있는 법과 조건이 따로 생긴 법과 이 둘 사이에 계제하는 힘까지 적용이 됩니다.